이동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다같이 박수! 박수! 네, 여러분들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 드림 원 코리아! 네, 좋은 음악과 멋진 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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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박수소리가 너무 적어서 다시 한 번 더 줘야 돼요. 여러분들 박수소리가 클 때까지 이 무대를 끝까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무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순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한 번만 더 제가 대신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드림 원 코리아! 음악 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박수! 박수! 이렇게 한 번 더 해분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펜트 마osaurus! 할 때가 지금 찾은 것이야, 그리고 인테리엘을 그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잡으러 vag하러 가고 하는 곳이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박수순이가 끝까지 오늘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렌드림, K-Dance, PESTA! 예, 먼저 오늘 심사위원분들, 예, 심사위원분들, 오늘 심사위원 네 분 중에서 두 분만이라도 무대 위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예, 락크님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뭐 네 분 다 올라와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심사위원분들을 무대 위로 예, 참가팀들이 오늘 우리 모든 심사위원들을 보고 싶어하니까 예, 심사위원들을 무대 위로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이퍼님, 편세님, 트릭스님, 마크님 무대에 올라와 주셨나요? 예, 그렇다면은 예, 먼저 예,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코리아드림, K-Dance, PESTA 예,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2등팀을 먼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팀 시상시는 우리 현세님, 현세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서 2등팀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2등팀을 호명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드림, K-Dance, PESTA 오늘의 2등팀이 예, 2등팀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멀젤! 오늘의 2등팀 예, 오늘의 2등팀 예, 오늘의 2등팀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2등팀 오늘의 2등팀 오늘의 2등팀입니다. 예, 심장 분들 다같이 제 사진 촬영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장 분들 다같이 고려하드림, K-Dance, PESTA 오늘의 2등팀이 임월준씨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대망의 우승팀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망의 우승팀에게는 해외 공연 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대망의 우승팀 바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트 크루 프리스트 크루 네 오늘의 우승팀입니다 호명들이 KTX 크레스카 경남의 우승팀 프리스트 크루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기념사진 촬영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운데에 모여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또 같이 모여서요 네 팀식 네 한국의 한편은 한국의 전설을 따라서 제작할 때 이제 정말 영상 찍은 거 같아요! 저는 얼굴을 쉬게 하는 건가! 지금, 저처럼 눈치채는 편이다! 한국의 전설이整 rethink, 모든 분들께 참여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터 사장의 장소는 prac도 같이 있는데요! 한국의 전설에 계속 대답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전설에서 방운동을 찍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위디션 퀘스트와 해외공연 아티스트 선발대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를 보여준 어느 팀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댄스 활동을 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가를 해주느라 고생한 주신 심세현 나뭇에게도 큰 박수로 부탁드리면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오늘 무대를 즐겨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